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 올 게 왔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가장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페이스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한다고 오늘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방구석 뮤지션들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가격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시작하는 초심자에서 그냥 방구석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무언가 결과물을 내는 그 정도 영역의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한 50만원 정도 선이라고 봐요. 저도 그때 이미 저는 데뷔를 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한 50만원 정도 되는 인터페이스로 꽤 그 초반 작업들을 많이 어떻게든 해결을 해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50만원대 인터페이스를 쓰다보면 이제 내가 들리는 것도 많아지고 많은 경험이 쌓이다 보면 거기서 이제 아쉬운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리가 조금 더 뭔가 해상도도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고 더 잘 들렸으면 좋겠고 뭔가 녹음된 소리도 이 마이크가 다른 데서 내가 들어봤을 때랑 같은 마이크인데도 뭔가 약간 결과가 다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체감이 되기 시작한 분이 그때는 방구석 뮤지션에서 조금 더 물론 계속 방구석에는 있겠지만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건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럴 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그쪽에서 뭐 2,300만원짜리 이상의 UFX로 간다든가 안테로프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하이엔드 장비로 가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한 번에 팍 뛰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가게보다 중간에 한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때 어디를 가장 많이 거치느냐라고 하면 아폴로와 베이비페이스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그 이 영역대가 딱 100만원의 언저리의 영역대잖아요. 렉은 아니고 렉 퀄리티는 나오는데 좀 컴팩트하고 접근성도 쉬우면서 가격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좀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영역대. 그 영역대 100만원에서 그냥 가장 대표적인 악기를 사실 딱 하나만 꼽으려면 베이비페이스라는 대안이 거의 1번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추천하는 가격대 그 가격대 무조건 추천할 수밖에 없는 1순위. 100만원이면 베이비페이스다. 그렇죠. 그냥 이거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고거가 언저리에서 또 맨날 베이비페이스와 다이렉트로 비교되면서 이제 또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아폴로 원래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였었죠. 그러니까 맥 전형이었기 때문에 이제 애초에 아예 PC 사용자들은 베이비페이스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폴로도 이제 PC판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면서 그렇죠. 윈도우 기반에서도 선택지가 좀 넓어지긴 했으나 어쨌든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가장 전통적인 대표 모델은 아레미의 베이비페이스였다.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그 위로 가서 뭐 200만원대 300만원대 우리가 이제 UFX도 리뷰를 할 거고 2도 할 거고 플러스도 할 거고 한데 일단은 이 기준으로 아레미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100만원에 그냥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쓰면 한동안 뭐 딱히 바꿀 생각 안 들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저희도 뭐 은총씨도 그랬고 저도 그랬지만 저는 베이비페이스를 쓰다가 바꾼 이유는 유일하게 굿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굿수때문에 내가 이거 뺏다 끼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그리고 뭔가 그 위에 더 큰 다이나믹 레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내가 그걸 바꾼 거지 사실 불만이 있어서 바꾼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사운드적인 불만은 진짜 없었고 그리고 이 뺏다 끼는 굿수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게 그런 거지. 그걸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뭐 문제가 있었냐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하필 그때 우리가 그걸 리뷰를 하면서 그래 가자. 굿수를 늘리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굿수를 늘리는데 포커스를 맞춘 거였는데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오디오의 끝판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더 좋은 건 많습니다. 컨버터 퀄리티가 더 좋고 진짜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더 압도적으로 좋은 그런 장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영역은 어느 영역인가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영역이 있긴 있지만 이 정도면 사실 프로페셔널 오디오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영역의 시작이 딱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베이비페이스를 가지고 100곡 이상 발표를 했어요. 100곡 이상 이걸 쓰는 그 기간 동안에 연주곡과 송을 포함해서 100곡 이상의 곡들을 이미 뽕을 뽑아버리고도 뽕을 뽑았죠. 뽑아버리고도 남았죠. 뽕을 뽑아버리고도 남았죠.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형이 곡을 뭐 이제 초심 초심? 초심이라고 하면 신인 작곡가들이 데뷔했을 때 이제 뭐 송페이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사실 이게 정확하게 시장이 무슨 얼마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신인 작곡가가 이제 실제로 곡을 돈을 받고 팔게 됐을 때도 한 두세 곡 팔면 벌써 이거 사죠. 아유 두세 곡이 뭔가요. 사실 곡비라는 게 뭐 편곡비라는 게 뭐 여기 주제가 뭐 다른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뭐 한 곡만 팔아도 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정말 낮게 정말 낮게 본 거고 뭐 일단은 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형이 지금 벌써 100곡을 넘게 했다는 거는 뭐 아래미를 뭐 우려먹고 뭐 삶아먹고 뭐 저기 저기 저시가 하고 이게 뭐 그냥 사골도 이제 나올 수 없을 만큼 이제 잘 사용하시고 보낸 거죠. 그래서 사골까지 쫙쫙 뽑아먹고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 뭐 안에만 놓고 쓰고 진짜 뺐다 꼈다 말했기 때문에 외관도 너무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고 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질리는 디자인이 아니고 정말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그냥 갖다 놓고 쓰면 한 2년 있다 봐도 위에 이렇게 먼지만 살짝 털어내고 안경닦기 같은 걸로 쓱 한번 광내잖아요. 그냥 세 것 같아요. 이게 아래미 디자인의 어떤 큰 장점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래미 뭐 베이비페이스 제가 썼던 악기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썼던 악기였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트로 좀 길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외관 잠깐 보고 올까요? 네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아래미의 베이비페이스 프로 FS입니다. 자 펨토 세컨드 펨토 초 새롭게 나온 신제품인데 뭐 사실 외관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쪽에 돌릴 수 있는 메인 노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딸까기 버튼들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 설정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요. 인풋 설정 바꿔가면서 돌리고 아프 바꿔가면서 돌리고 세트 A와 믹스 B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셀렉트 버튼이랑 딥 버튼 통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딥 버튼 누르면 뮤트 시킬 수도 있고 볼륨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기에 따라서 프리퍼런스에서 만지는 대로 구동이 되는 전면부 보고 계십니다. 자 옆에 보시면 USB 그리고 요거 아답터 있는데 요거 연결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버스 파워로만 구동이 되는데 요 아답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디지털로이즈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미세한 잡음이 있다거나 접지 안된 환경에선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여기다가 파워 넣어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기에선 효과를 봤던 방법이고요. 자 미디 케이블 그리고 인아웃 요쪽에 디지털 인아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헤드폰 단자가 5호 잭이랑 3호 잭이 2개가 제공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가지고 2개를 연결을 할 때 3호 잭이든 5호 잭이든 그냥 사이즈별로 연결하시면 되고 대신에 채널은 3,4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륨 조절을 따로 하는 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개를 들을 수 있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여기 인풋 인스트루먼트 인풋 3,4가 있고 이쪽에 아웃풋과 인풋이 캐논으로 2개씩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요 XLR 아웃풋을 플러스 14 DBU 그 다음에 플러스 4 DBU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자체를 너무 세다. 이게 출력이 액티브랑 호환이 안 맞을 정도로 이렇게 은당당당 할 정도로 너무 세다. 이러면 요거 내려주시면 맞습니다. 메이드 차이나 써있네요. 끝.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이제 버즈비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버즈비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오 가격 너무 좋다. 네 더 진화된 베이비 베이스 베이비 페이스 베이스 베이스 네 맞나 보세요. 어 RME 오디오 인터페이스 베이비 페이스 프로 F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FS가 뭔지 내려가면서 설명드릴게요. 가격은 안 올랐어요. 99만원 원래 FS가 아닐 때도 99만원이었거든요. 저도 99만원 주고 샀고 그리고 판매할 때 90만원을 올려놔도 팔리긴 팔리는데 80만원 올려놓으면 순식간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가 이거 중국과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웃기긴 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만큼 감가가 진짜 적은 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방어가 너무 좋은 악기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뭐 2년 쓰고 팔아도 80 뭐 진짜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이걸 렌탈해서 쓴다고 해도 월에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감가가 진짜 거의 없는 악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80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중국과가 그래서 거의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정말 그냥 시도를 해봐도 좋은 악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RM이 여기 나와있죠. 이거 이 마티아스 카스텐스라는 분이랑 그리고 랄프 마넬이 같이 만든 악기사인데 이 RM이가 이 DSP 설계자의 이 사람 프로그래머인데 이 랄프 마넬에서 RM이 따와가지고 회사 이름이 RM이 된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이번에 저희가 처음 알았죠. 그리고 이 분은 마티아스 카스텐스 이 분은 이제 베링거의 수석 디자이너였고 베링거의 간판 상품이라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이 분이 만들고 나왔다. 그래서 뭐 엔지니어의 탑 그리고 프로그래머의 탑 그리고 또 한 분 뭐 저기 클래식 레이블 운영하시는 엔지니어 쪽의 탑 이렇게 거의 뭐 업계 끝판왕 그 뭐랄까 그러니까 견해가 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최고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업계 끝판왕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RM이의 악기들이 나와있고요. 자, 이번에 FS 포토블레코딩이 더욱 전문적으로 진화한다. 이건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베이비페이스 프로로도 저는 아쉬움이 별로 사운드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또 한 단계 진일보를 하면서 더더욱이나 이제는 불만이라고 얘기를 이걸 갖고 사운드가 오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애초에 그 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300만원짜리 밑으로 보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냥 그 위 저기로 가야 되는 거죠. 애초에 그냥 막 컨버터 막 400, 500 막 이런 것들 이런 걸 보셔야지 지금 이걸 가지고 사운드가 아쉽다라고 느끼실 정도면 100만원에서 기웃거리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걸 사는 목적성이랑 너무 별개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좋았는데 여기서 더 좋아졌다면 솔직히 저는 여기서 사운드적인 불만을 느낄 리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에 스테디클락 F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변화한 거 좀 볼게요. 하단에 플러스 19 플러스 4dB 플러스 스위치로 아웃풀 레벨을 낮춰서 액티브 모니터에 대한 신호대 자본비를 개선하여 외국민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시그널을 조금 조절을 해서 액티브 모니터 스피커에 담았을 때 너무 너무 출력이 과해지는 걸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거 밑단에 있어요. 플러스 19 플러스 4 요거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디클락 FS 지터의 효율적인 억지를 위한 ADI-2 프로 FS 에 적용된 스테디클락 FS 회로를 적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3.5mm TRS 폰단자 여기 보면 헤드폰이 두 개가 있어요. 헤드폰 단자가 5호가 있고 3호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 원래 보통 5호 하나 있는 건 여기서 헤드폰 앰플을 빼서 분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는 그냥 3호 로 꼽고 하나는 5호 로 꼽아가지고 이거 두 개가 폰 3사 이런 식으로 아웃풋으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륨을 따로 조정하실 수는 없는데 이거를 같은 볼륨 양으로 3호 5호 둘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중에서 이제 3.5mm TRS 폰단자의 아웃풋 파워가 70mW에서 90mW로 증가했다는 거 그리고 또 폰단자의 THD 요게 이제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그래서 전체 고조파 왜곡이죠. 여기 10dB가 향상이 되어서 더더욱이나 사운드가 더 좋아졌다. 마이크 인풋의 신호대 잡음비 112.2에서 113.7로 TRS 인풋의 신호대 잡음비도 114에서 116.3으로 개선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건 이제 언웨이티드고 요건 에이웨이티드 자 언웨이티드 에이웨이티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웨이티드가 조금 높게 잡혀요. 요게 이제 그 가청주파수에다가 조금 가중치를 더가지고 하는 거라 조금 그냥 그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 자 도난반지용 캔싱턴 슬롯이 요기 옆에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추가적인 사항들을 위해서 추가 전력이 필요하지 않다. 즉 버스파어로 구동 가능하다. 이거 그게 있긴 있거든요. 저기 아답터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 이건 언제 사용하시면 되냐면 버스파어로 사용하시다가 미묘하게 잡음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전용 아답터를 전용 아답터를 그거 따로 동봉이 되어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거기서 맞추셔야 돼요. 그 전압보고 그래서 전용 아답터를 꽂아서 전력을 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잡음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그냥 뭐 접지 잘 되어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냥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버스파어로 쓰실 수가 있어요. 헤드폰 파워 로우 레이턴시 ADDA 컨버터 이런 것들은 이미 워낙에 검증이 많이 된 것들이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요게 FS가 뭐냐 자 펨토세컨드입니다. 펨토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클럭의 정밀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 분의 몇? 천조 분의 1 천조 분의 아 만조가 아니었구나. 10분의 1이 데시벨 데시죠. 데시벨이라는 것도 10분의 1이라는 뜻이고 센치가 100분의 1 센치미터 밀리미터는 1000분의 1 그리고 마이크로가 100만분의 1 나노가 10억 피코가 1조 펨토가 천조입니다. 우리가 뭐 나노공학이라고 하잖아요. 나노공학에서 피코공학 펨토공학까지 간 거예요. 천조 분의 1 거의 뭐 이거는 인간의 귀의 영역이 아닌 거죠. 이거 만약에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다 허세라고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우리 레이턴시가 저기 천 분의 5초만 돼도 못 알아듣는데 천조 분의 1 줄 어떻게 알아. 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 듣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클럭의 정밀도가 올라가게 되면 흔히 우리가 디지털로이즈라고 얘기하는 지터가 거의 뭐 한격하게 줄어들고 그러면 당연히 컨버터가 같은 수준의 컨버터라도 이 워드클럭의 정밀도에 따라서 컨버터의 퀄리티 자체가 올라간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니터 스피커가 굉장히 좋은 컨버터를 가진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연동을 시켰을 때 우와 스피커가 이렇게 좋은 거였나 해설로 갑자기 올라가죠. 라는 느낌을 알게 되잖아요. 다른 하드웨어가 변화가 없더라도 이렇게 그 워드클럭 자체의 정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애초에 그냥 이 오디오 기기 자체의 퀄리티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컨버터 자체가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다이나믹 레인지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컨버터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애초에 같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방하고 있는 다른 악기 회사들과는 좀 질적인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다이나믹 레인지 아무리 좋아도 컨버터 수준이 떨어지면은 사실 뭐 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드라마틱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냥 수치상 수치상 그게 그냥 좀 기본기 없이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컨버터가 좋은 회사에서 진짜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게 나오는 건 그거는 좀 집착을 할 만한데 나머지는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 그냥 말씀드리면 이거는 A웨이티드로 했을 때 DA 컨버터가 118까지 나와요. 물론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요새 130까지 가는 워낙에 하이엔드들이 많기 때문에 낮은 거 아니야? 베이비 페이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운드가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머지 스펙들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Unweighted 115 그리고 Aweighted 118 다이나믹 레인지 요 부분 체크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베이비 페이스 RME에서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디테일 보시면 이런 식으로 899달러 이렇게 나와있네요. 가격 괜찮아요. 네 진짜 99만원이면 899달러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있는데 그냥 요거 그대로 번역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다운받으실 때 이 여기 테크 스펙 있네요. 테크 스펙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들어가신 다음에 요 밑에 저는 이제 윈도우에다 설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클릭하시면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드라이버 USB 요거 있죠? 요거 깔면 이 안에 토탈믹스가 같이 들어있어요. 토탈믹스 찾으려고 뭐 토탈믹스는 어디 있는 거야 하지 마시고 이거 깔고 설치를 하고 이게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면서 자동으로 토탈믹스가 뜨게 됩니다. 재시동이 되면서 그래서 토탈믹스가 뜰 때 토탈믹스 자체를 작업표시줄에다 고정하기를 해놓으면 언제든 필요하실 때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 만약에 안 뜬다 당황하지 마시고 껐다 키세요. 그러면 토탈믹스가 바로 올라올 겁니다. 웬만하면 알아서 재시동하라고 제가 알려줄 거예요. 네. 그래서 토탈믹스를 따로 찾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럼 바로 잘 됐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토탈믹스 사용법은 다음 시간에 좀 간단하게 먼저 체크하고 녹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토탈믹스 이렇게 떴는데 아 이게 너무 작다. 너무 작고 막 좀 좀 예쁘게 내가 이걸 세팅을 하고 싶다. 그거 다음 시간에 제가 토탈믹스 사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지금 미디 잘 들어와 있죠. 네. 잘납니다. 아주 잘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디오입니다. 아주 잘 들어오고 있죠. 자 이렇게 오디오와 미디가 잘 연결을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바로 여기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토탈믹스의 간단한 사용법 세팅법 그리고 이 뷰 그 설정하는 방법 뭐 크기 조절이라든가 뭐 이런 라인 조절 같은 거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실현해서 오디오 소스가 과연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저는 살짝 기대가 되는 게 저는 이 FAS버전 전 버전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FAS에서 받았을 때 이게 실제로 유저의 입장에서 전 버전을 썼던 사람들이 알아챌만한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방구선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멘